1.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1.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2.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3.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4.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5.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5.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6. 참으로 불이한 자의 집이 이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도 이로하니라 6. 아멘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되는 본문입니다. 6. 아이고 싶어 줘야죠 6.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6. 물론 전체의 내용은 분명한 것입니다 6. 악인의 말로는 비참하다 7. 악인은 결국 심판 속에 멸망을 그 보험을 받을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7. 이게 말하자면 2회전 아닙니까 8. 1회전에 새 친구가 교대로 나와 욕을 권면하고 욕이 반론을 제기하고 이제 다시 2라운드에 와서 2회전에 와서 우리 엘리바스가 다시 하고 지금 빌다시 두 번째 나왔는데 자주 보는 성경이 아니라서 별로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들을 못 하실 경우가 많은데 내용에서의 진전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 인과응보라는 같은 내용을 1회전에서는 자세하게 2회전에서는 더 강하게 3회전에서는 더 강하게 강도가 높아지고 내용은 더 분명하고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더 강력해집니다 뭐가 강력하냐 하면 이 논리 안에서 해답이 되지 않는다면 내 잘못이다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설득으로 시작했지만 욕이 응하지 않자 2회전에서부터는 경고가 강해지는 언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 18장도 전부 보면 말하자면 말 안 듣는 사람은 악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는 대전제 아래 자꾸 그런 사람은 망한다 그의 처서도 흔적도 없어진다 후손도 없다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들로 받을 재앙과 보응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들이 우리는 현장 중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알고 보는 것 아닙니까 결론에서 하나님이 그 새 친구가 틀렸고 욕이 옳았다라고 나온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후손된 뒤에 태어난 사람들의 보기죠 그렇다면 뭘 잘못했기 때문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욕의 대답 속에서 무시무시한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주장은 다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깊은 더 큰 길을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자기식의 논리로 자꾸 막아서고 있다는 데서 잘못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묻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교회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을 얘기하여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연결됐던 것을 욕기에 함께 나란히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친구들이 옳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과응보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의 범위보다 더 가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그들이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 친구의 말들 중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틀리지 않았지만 한계에서 영역에서 그 차원에서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분명한 것 속에 붙잡혀 있지 않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길까지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하나님 그게 욕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욕이 세 친구의 답에 대해서 권면에 대해서 늘 이 답을 하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지금 걷는 길은 내가 보도 듣도 못한 것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한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깜깜한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무슨 확인을 하느냐 하면 옳다는 말에 대해서 놀라운 기독교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친구는 욕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권면의 정당성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상의 어떤 질서와 어떤 분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답이 다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늘 기독교 신앙과 세상적 윤리라는 것에 가장 큰 경계선이 옳고 그른 것에서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면 옳게 만드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옳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옳게 만드는 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갖고 있죠 예수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권면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옳음은 옳은 것으로 하나의 윤리나 도덕이나 법에 국한되어서는 안됩니다 로마서 7장에 가보시죠 로마서 7장 14절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잘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두 개 있어서 늘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늘 악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겁니다 지식이 곧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 전기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그 말 이해하시겠죠 제 아내가 저한테 아니 전기공학을 했는데 형광등 하나 먹고 치는가 그럼 제가 그러죠 전기공학은 발전소를 세우는데요 그렇죠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악을 분별함과 지식과 도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경을 경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옳은 것을 설득을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옳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서만 허락되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것이 옳은 줄 아는데 실제로 행할 때는 악에게 늘 붙잡혀 있지 악을 극복 못하더라 이겁니다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어디로 끌고 가는가 보십시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옳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식의 문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길 힘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갈등이 있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고 이 갈등을 이길 의지나 무슨 더 큰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왜 그러냐 죄악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옳은 것을 모르면 죄책감이라도 없을 텐데 고민이라도 없을 텐데 알면서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죠 그래서 이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실전적인 현실적인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의 우리의 실체여 현실이다 그거죠 거기에 이제 답이 어떻게 제시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알지만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할 수 없었던 것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뭐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왜 그걸 이겨내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의 차이는 그냥 율법과 성령 그러기관에서 둘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비인격이고 하나는 인격입니다 우리가 규칙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에 붙들려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법칙으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격려를 할 때 법칙을 동원하지 마시고 그 법칙이 성령의 손에 붙잡히도록 인격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이 사랑을 얘기할 때 가만히 보시면 사랑이 법칙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성경의 정의와 설명을 보십시오 사랑은 일단 이 세 가지가 아니다입니다 그 아니다는 뭐냐면 사랑 없이도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함으로써 사랑을 대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천사의 말 아닙니까 환상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을 가지며 얼마나 희생적이며 얼마나 열정을 가지는가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라는 말이 널리 퍼질 때는 기독교인에게서 진심이라고 할 때는 앞이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이 전제된 진심이지 예수가 분리되고 진심이 홀로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금방 정체성을 놓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심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결과를 보는 법칙 십자가 없이 결과를 만드는 어떤 어떤 기적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렵죠 천사의 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인데 능력 교회사 내내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습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큰 역사적인 큰 장애가 있는데 하나를 콘스탄틴주의라고 합니다 콘스탄틴 황제로 인하여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가지게 되는 권력 후대에 쓰는 표현으로는 승리주의입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서 기독교를 항복하게 만들려는 생각입니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더 이겨야 되고 그래서 큰소리 치는 미국 기독교에 이게 강하게 있죠 미국은 그 구파들 교회의 그 구파들은 미국이 제4장 국가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안에 묶기 위하여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늘 믿고 그래서 늘 대통령을 뽑을 때 교회 극우파들이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결과가 아마 부시대 통영 때였을 것입니다 늘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세를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보면 오죽하면 세상에서는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것으로 세상이 항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힘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은 강요되는 순간 힘을 잃는다 여기 누가 강요에 의해서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강요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또 하나는 계몽주의입니다 설명하면 알아듣는다고 생각한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이즘에 의해서 계몽주의가 산산히 부서지고 있는 혼란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설명해도 항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계몽주의의 전성기를 지나 지금 현대에 이르면서 역사와 인류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역사적인 과정에 의해서 현실을 이해한다면 거의 낭패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근거를 가질 수 없는 방황과 혼란의 시기죠 기독교는 사실 힘을 가졌을 때나 힘을 잃었을 때나 지식이 발전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인격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인격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나 지성을 가지고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정렬 헌신 그것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사랑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관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가 가지는 힘들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 가나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왜 갑자기 욕기에 이게 나오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강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불편해서 그럽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옆에서 울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울면 우는 사람 입을 막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죠 오래 참는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끝이 멀어 가죠 사랑의 결론이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 모든 표현들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뼈대를 놓치고 피와 살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뼈대에 이 살을 붙이고 이 살에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기는 중요한 책이죠 인과응보라는 건 중요한 성경에서의 중요한 뼈대입니다 신명기 내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입니다 큰 뼈대죠 그러나 여기 욕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구구단이 다가 아니고 너하기 빼기가 다가 아니고 거기 피와 살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의 말은 다 옳지만 하나님은 다만 뼈대만은 아니더라 피가 있고 눈물이 있으시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공동체를 이루면 또 함께 혈육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돼서 살아보면 각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과정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 아시죠 각각 다릅니다 그게 성경이 가장 큰 요구로 맨 먼저 갖다 대는 게 언제나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란 그냥 서로 진심을 꺼내놓으면 아무 장애 없이 서로 흔쾌해지고 기뻐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어떤 힘 그냥 싸워봤자 소용이 없으니 그냥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동일한 항복지점에 이를 것이다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성급히 성급히 정죄하거나 성급히 결론을 얻기 위하여 초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기 18장에서 이런 표현들이 지금 여러 번 오늘 빌닷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오 14절에 가볼까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계로 잡혀가고 그에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서에 뿌려질 것이며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악인들 친구들이 지금 화내는 식으로 내 말을 안 들으려면 지구에서 떠나거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저건 왜 살아 좋아 그런데 왜 한국에 살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하는 불평은 그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이런 식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이 아주 무서운 비유를 들이댑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이 비유 한번 확실하게 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거짓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종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시무시한 겁니다 남겨야 된답니다 이 비유에서 남겨야 된다가 아 그 잣대가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를 감춘 자의 얘기는 이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감춰놨습니다 우리 이야기 좋게 해볼까요 흠잡히지 않고 욕먹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빌닷의 요구가 그것이거든요 악한 자들은 지구에서 떠나라 욕먹을 짓 하지 말고 오해받을 짓 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늘 정당해서 누가 언제 뭐라고 하든지 떳떳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죠 그는 그가 맡은 돈보다 그걸 맡긴 주인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그렇게 이해했더냐 그렇다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를 찾게 하지 그걸 감춰두었다란 말이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를 믿었거늘 너는 나와의 관계를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욕 안 먹으려고 맡긴 거 감추었다 꺼내서 내놓은 것으로 내 책임을 다 했다고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냐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예수 안에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나 어떻게 칭찬을 받고 항복을 받겠습니까 실수하죠 아는데 안 되죠 어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어죽하면 그런 노래까지 있겠습니까 무슨 노래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절에 출가를 해서 오면 절에서 가지는 첫 번째 불문율이 과거를 묻지 않는답니다 어디에서도 그럴까요 순영원에서도 그런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깊게 세상에 할 수 없는 데까지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자책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 몸으로는 악을 섬기고 있노라 그 갈등과 그 실패 속에서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그 실패 속에서 아무 흠이 없고 아무 욕을 안 먹는 것으로 주로 들어가면 우리는 실존이 될 수가 없고 삶을 사는 자가 아니고 욕 안 먹기에 급급한 땅에 파묻힌 한 달리한테 불과해집니다 그런 생으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욕이 끌려가는 답 없는 그 자리 모든 설명과 이해와 경험을 갖다 대도 답이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누가 풀겠습니까 하나님이 푸실 겁니다 어디로 끌고 갔죠 그 전보다 배나 받는 축복으로 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입니다 욕기가 가진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하시구나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감동과 설득을 위하여 보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그를 죽이십니다 우린 그 자리에 못 가는 겁니다 겁이 나서 겁이 나서 멀찍이 아니 도망가는 제자들과 같을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목숨까지 맡긴 자리까지 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시무시한 자리까지 그것은 거기까지 가는 게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이 사실이라 가능하면 안 가고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지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이 말씀 속에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 받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기 전에 욕과 시험을 통과한 욕은 경지가 다릅니다 그의 딸들은 전국에서 최고의 미인이 됐답니다 그거 괜찮은 복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무시무시한 경지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시고 각오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대강 살 생각일랑 빨리 걷어 치우시고 사랑이 가지는 무시무시한 과정을 통과하셔서 사랑의 기쁨을 충만을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간이 원치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오해와 모욕과 실패로 인도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서 부활로 가는 길이 그것뿐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으나 겁내는 자리입니다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우리와 선행을 윤리를 책임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으로 짐짓 우리를 기만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곤고케 하시는 이유를 깊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지킬 믿음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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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